MMORPG MMORPG는 24시간 요즘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혼자 하는 거는 하루 만에 그 재미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MMORPG가 주는 매력은 어제 한 게 오늘도 이어지고 오늘 한 게 내일도 이어질 거예요. MMORPG는 10시 출근이라서요. 긴급 대응할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사람하고 사람을 연결하고 그 연결을 최대한 많이 안전하게 다양하게 해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니지 W를 처음에 세팅했을 때는 목표가 언리얼로 3D 그래픽스로 만들자 라는 게 있었고요. 전 세계 어디서나 연결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이게 생각보다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프로그래머로서 또는 우리 팀이 기술적으로 이거를 못해냅니다. 라는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TD가 해야 되는 건 결과물이 나오게 해야 돼요. 결과물이 안 나오면 TD의 책임인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의 근간이 되는 게 기술이에요. 불안정한 네트워크는 유저의 경험을 되게 안 좋게 리니지 W는 글로벌 프로젝트예요. 글로벌 프로젝트는 네트워크가 안 좋은 환경에서도 통신이 좀 안정적으로 되는 게 필요해요. IOCP라는 건요. MMORPG에 주로 사실 쓰는 고성능 기술인데요. 저희도 원래 처음에는 IOCP로 만들었어요. 출시 전에, 사실 직전에 바꿨거든요. 기존의 IOCP도 분명히 고성능이긴 하나 해외는 네트워크가 잘 끊겨요. 네트워크라는 게 끊겼다 붙었다를 되게 반복해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한 시간 동안 끊겼어요. 한 시간 동안 한 게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굉장히 적은 단위로 쪼갰어요. 제 정보가 날아갔다 해도 복구해낼 수 있도록. RIO의 기술적 특징이 안정적인 통신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작은 데이터가 고성능으로 대량의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도록 한다. 저희가 원하는 게임에 딱 맞는 기술이었어요. 저희가 첫날 접속한 유저가 190만인가 그럴 거예요. 사실은 한국의 서비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수치거든요. CPU 사용량이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고 있음에도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할 수 있네. 이런 유저들의 평가가 올라오는 걸 보고 우리가 선택은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니지 W에서 로딩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나의 레벨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D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한 장만 로딩을 하거든요. 3D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지들이 하나의 레벨에 수백 개가 있거든요. 집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풀도 들어가고 MPC도 들어가고 비 같은 것도 내리기도 하고요. 사운드 같은 경우도 그 레벨에 작업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라고 해서 기존에 언리얼 엔진4의 심리스 지형 처리 시스템을 대체하는 리니지 W의 레벨 세그먼트 그래프라는 지형 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레벨들을 따로 자동으로 선별이 돼서 중요 레벨들을 먼저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수준 낮은 레벨들은 차후에 로딩하는 기존에는 2초에서 5초 정도가 소요되던 로딩 시간이 현재는 지금 0.1초로 줄이는 상태고요. 새롭게 개발된 지형 엔진을 통해서 플레이어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쾌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버스로 가요. 그럼 중간에 또 가서 갈아타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거기서 만약에 버스가 고장 났어 그러면 거기 갈 방법이 사실 막막해지잖아요. 이거를 KTX를 탔다면 일직선으로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네트워크 제작과 비슷해요. 저희가 거쳐가는 경로를 굉장히 줄이는 작업 그 다음에 불안전한 곳을 체크한 다음에 제외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해요. 이제 문제가 네트워크 상황이 되게 상이해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먼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네트워크이 한국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한 게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단축해보자 라는 거였고 해저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바닷속은 정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통신이 돼요. 보통 저희가 가속이다 그러면 서버 간 가속을 얘기해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붙는 거에 대한 가속이 작년부터 가능해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도 작년부터 가능해졌다는 걸 누가 기술을 R&D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련 조직이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도입할 수 있었어요. 대규모 유저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대규모로 전투가 이루어져야 돼요. 글로벌에서 MMORPG가 동작을 해야 돼요. 많은 대중들이 바라보고 평가해주는 어떤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만든 어떤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쉽게 만족할 수 없는 느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시소프트가 할 일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봐요. 연락주의와 함께 보충하게 동작을 해야 돼요.